구빙 아... 새끼를 무서워한다니까... 경계를 한다니까 제가 아 경계하는거야? 저거 뭐지? 저거 밥먹고 아주 경계하던 느낌이죠? 우리 새끼 잘 먹나지? 그런 거 아니야? 아이고 굳이 자유로에 그 맛을 해봐 이게 그리고 새끼 잘 먹네 돌아다니는 첫번째 맛은 왜? 왜 다시 왔어? 나 안먹어.. 버리지 말라는 건가? 오오오 오오 모기가 있다 고양이 왜요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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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 지적일까? 너 버릴까봐? 너 다른 애 밥 줘서 지금 약간 서운한 것 같은데요 지금? 아니 아니 아니야 밥 줄거야 서운한 거 서운했어 서운한 거 서운했어 고마워 inas 요청했는데 ㅋㅋㅋㅋ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